체령이야 얘. 체령이야. 아 체령이야. 체령이야. 안녕하세요. 저희 아이종이 좀. 저희가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도 아시아토로 했었거든요. 그렇게 전세계를 아시아들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오늘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준비한 정의. 준비한 정의. 준비한 정의. 준비한 정의. 준비한 정의. 준비한 정의. 좋아한다 좋아. 아 너무 카메라 옆에 있는 거 부끄렸죠. 안녕하세요 저는 16에서 예능을 맡고 있는 이태현입니다. 최연이 웃음소리 15초 부탁드립니다. 최연이 웃음소리 15초 부탁드립니다. 다 기대해야지. 저희는 다 먹었거든요. 야 첸트위치. 아 첸트위치. 아 첸트위치. 이거 올리지 마시라고. store. 화라. 귀엽네. 아 좋아. 스파시바. 잘해주는데. 채연아 야채 주스 야채 주스 야채 주스 오징어 껌딱치들아 아 아니 호가에 피나 걸려주는 호에퍼 호에퍼 원영아 일어나봐 나는 나야 뭐 또 케라고 또 되게 놀랐어 나 나 그러면 여기 민주 유진 여기 얘 잡고 우리꺼 아니 아니 아 아 아 어떡해 어떡해 개미까지 아 아 진짜 아니 제가 옛날에 같은 데서 시켰는데 유진이랑 저랑 언제 한 번 시켰는데 재미있어 엄청 많이 했잖아 진짜 진짜 아 뭔 소리야 진짜 아 이거 웃기다 먹방 아 유진이 먼저 마셔 먼저 마셔 아니 진짜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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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가 지금 밥은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캐 아 뒤에 안 됐어 ㅋㅋㅋㅋ 여정들의 파트 아 뭐야 귀여워 아 웃는 거야 귀여워 부끄 수빈 3번 시도 하하하하하하 내가 먼저 얘기했단 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